제가 다운타운에서 홀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다운타운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법적인 분쟁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레터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데 저희가 그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었고 그 전에 사실은 다른 분들한테 의뢰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전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시간을 끌고 회신해야 될 시간을 안해서 페일하게 됐었어요 결국 그 페일한 거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때 제가 엔젤레가의 서비스를 만나서 자처증 얘기를 했더니 직접 저희 사업장을 방문해 주셨고요 방문하셔서 또 상대방까지 다 만나셔서 극적인 타결을 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소생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다운타운에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엔젤레가의 서비스를 통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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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